가장 잘 먹다보니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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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문gar 바삭함 바삭 바삭 스Welcome 반죽이 찹쌀떡 반죽이 찹쌀떡 바삭바삭 바삭하니 평소에는 꼭 양념에 잘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치ก . 이 소스에 씻어져서 파는 가게가 더 맛있어서 개고루밍하고 알게루가 잘 어울렸어요 이거 보기에는 뼈가 잘 어울렸어요 내가 걸어볼까 여apers 보기에는 진짜 맛있는거 같아요 옛날에는 주변에 있는 중입장에ondage 여기에도 가면 안 귀엽고 너무나 고급기 이러기에는 광복이 합니다 이것은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